남편에게 하는 아내의 거짓말 4위부터 말씀드립니다 4위 여보나 친구 만나볼게 와 진짜 무섭다 거짓말이야 이게 4위야? 저희는 조사 결과는 기본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왜 이렇게 무서워요? 3위 어머님께 전화 자꾸 드릴게 그게 거짓말이네요 자주 드릴게? 2등 여보 아침밥 꼬박꼬박 줄게 맞아 이런 씨 1위는 무엇일까요? 1위 살 뺄거야 와 맞아 맞아 표정이 표정이 우리 와이프한테 감사해 살 뺄거야 우리 제수씨도 그러셨어? 지금도 그러셨어 맞아 살 뺄거야 정답 아 아니야 아니에요 또 거짓말이 있어요?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? 그건 남편이 하는 거잖아 아 아 사랑해 사랑해 빨리해 아랫말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어? 그건 남자가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 물건 사놓고 이거 싼 거야 어? 쇼핑블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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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아 우리 어머니가 진짜 많이 하는 거짓말이야 그거 더우미야 그건 그냥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아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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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머릿속은 플러스라고 생각했어 봐봐 등목은 원포인트야 야 아까 그건가 보다 강수 형 아랫말 얼마? 주스인 거야 하하하하 이야 재밌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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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 그거 필요 아랫말 이거 꼭 필요해서 산 거야 이거 꼭 필요해서 산 거야 어 네? 맞다 필요해서 산 거야 야 여기 찬스 쓸게요 여기 차단 왜 그러세요? 그럼 찬스 쓰겠습니다 기강수 기강수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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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요? 야 산물상화 한번 하고 있어 형님!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짓말이었죠?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석진이 형이 알지 그거는 다 알지? 야 이거 석진이 형 문제야 1위! 나 일찍 갈게 2위는 나 비상강 같은 거 전혀 없어 3위는 우리 주말에 놀러 가자 과연 4위는 무엇인가? 야 이거 4위가 더 어렵네 형 잠시만요 석진이 형이 정답이죠 차에서 잠들었어 이거 뭐야 그건 왜 울리한 거야? 그건 1위인데 1위 아른마을! 나 어제 야근했어 어? 나 어제 야근했어 뭐? 윤반적으로 상가치 마방같이 좀 그렇지 그거지 누구누구 상가를 했다 그건 7위에 있었습니다 아른마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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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태어나고 너라면 결혼할 거야 뭐야? 어 되게 씁쓸하지만 비슷해요?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윗마을! 어 집에 다 왔어 어 집에 다 왔어 어 집에 다 왔어 주차 중이야 너 뭐야 너 뭐야 집 앞이야 집 앞이야 집 앞이야 아 나 정말 진짜 아른마! 아른마! 우리 애기나 차! 우리 애기나 차! 아 지금 뭐 할 수 있죠? 아 지금 뭐 할 수 있죠? 먹는거로 먹는거로 정답 야 이건 맛있다 맞아 맞아 이거야 어 부인해 준 음식 음식이 맛있다 야! 강수 들어가 강수야 강수야 들어가라고 자! 강수야 소원 강수야 소원 들어와 들어와 강수야 빨리 들어와라 들어와 들어와 그 다음은 석진이 형이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!